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0월 20일 날 신규 상장한 회사고요. 새내기죠. 공모가 6만 원에 상장이 되었고요. 주로 폐암 표적 항암제, 폐섬유증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제가 바이오 종목을 매일 들고 나오는데 제가 작년 10월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바이오 종목에서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바이오 종목을 추천한 이유는 제가 바이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가 갈 시장이 왔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브리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브리지 바이오로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브리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회사예요. NRDO라고 해서 노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온리. 말 그대로 신약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요. 개발만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항암 신약 후보물질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사와서 그거를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인 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한마디로 중간상 그 정도로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상품의 원석을 찾아가지고 그걸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회사가 근데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베링거 잉겔하임이라고 세계 메이저 제작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폐설물증 신약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한나로 한국 돈으로 600억 원의 마일스톤을 이미 받았고요. 추가로 임상이 진행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기술 이전료를 계속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조 5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이미 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입증이 되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시총을 보시면 아직 시총 가격이 3천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비슷한 종목이 있다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알테오젠도 지난 11월에 약 1조 5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만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8천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비교하면 지금 브릿집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술 수출 금액인데도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NRDO 업체더라도 좀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다면 브릿집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시가총액이 5천억, 6천억 원을 가져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신규 상장 이후에 약간 기간 물량들이 좀 나와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잠깐 차트를 보실게요. 지금 오늘 수급을 보시면요. 상장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러한 물량이 다시 오늘 순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만큼 초기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수익실환한 엑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마 12월은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1, 2월에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재평가를 받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월 중순 이후부터 바이오에 상당한 수급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재평가 받는 구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어떤 거냐면 폐섬유증.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 폐섬유증을 고치는 신약을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가 섬유질 되는 걸 막아주는 약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인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돼가지고 개발이 잘 돼가지고 신약화된다면 상당하게 좋은 이슈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임상 이상도 올 1분기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결정이 나면 점점 모멘텀이 들어오고 기간 수급, 외국인 수급 탄력적으로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급락이 나온 이유는 기간 투자자들이 애초에 들어가 있을 때 한 만 원대의 매수를 했어요. 초반에. 약간 벤처 캐피탈 물량 관련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엑시트 나온 거고요. 아마 이런 물량 초래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매수 가능 가격은 현재 가격 부근이 5만 6천 원 부근 저는 가장 안정적인 매수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최저점을 기록했던 5만 4천 원. 목표는 7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적정적인 시총으로 가기 위해서는 7만 원 정도까지 가야 제가 예상하는 최저 시총까지 간다고 보여집니다. 비중은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투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투자 종목 브리지 바이오테라피틱스였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길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 오늘 소개해 주셨네요. 브리지 바이오테라피틱스였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4천 원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판 전략 세워볼까요?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도 소강상태, 매도 쪽으로 약간 기울고 있는데요. 강 전문가님 전략 주시겠어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 하면 지수가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있습니다. 이는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받쳐주면서 중소형주들의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0 종목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형주 중심으로 빨리 쫓아가는 것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밑에서 저감의 수를 노리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이동시키자라는 전략까지 챙겨봅니다. X1의 김재윤, 강성현 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